키움증권 해외주식 실전투자대회 총상금 2200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주식 상시 실전투자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시작은 안 됐네요 한 20초 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대지수는 상승마감을 동시효과 상황에서 상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승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장중 모전 중에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하게 그 흐름을 다 극복하고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서상윤 팀장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작은 좀 많이 줄썩거렸죠? 그 흐름 좀 살펴주세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자 우리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명 대형 기술주로 불린 판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서 대형 기술주들의 비중이 S&P500에서 24%를 넘어서기도 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소수 대형 기술주로에 집중이 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점들이 이어서 우리 증시에서도 그간 좀 강세를 많이 보여왔던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장 초반에도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도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등의 업종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갑작스러운 미국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정책국장의 무역협상 결렬 발언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이런 점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였고 장 초반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여전히 유효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실들은 좀 옳지 않다고 일축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좀 다시 그간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대외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유추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현재 이제 소폭 상승세에 좀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변동성과도 싸움을 했었고 그리고 호재와 악재를 모두 다 좀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의 이슈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나발로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피터나바로의 발언을 좀 잘 보면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왔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구구절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을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을 비행기에 실어서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비행기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게 좀 확산이 됐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마디를 더 합니다 1941년 1941년 루즈벨트하고 일본하고 평화협정을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평화협정을 막 하고 있었는데 2주 후에 진주만 폭격이 일어납니다 그걸 그 사례를 펼치면서 중국의 그러한 공격은 일본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역협상은 끝났다라고 한 게 팩트입니다 근데 시장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막 풍 나가고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올이 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시장이 아니라 미국이 시간의 선불을 보면 고점 대비 거의 한 2% 가까이 확 밀려버립니다 피터 나브라가 놀래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오버라고 했으니까 끝났다라고 했는데 너무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문맥상 문제가 좀 있었고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긴 한데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시장이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트럼프는 게임 오버거든요 남은 게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더 격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중 간의 마찰이 현실화되어버리면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버리면 트럼프한테 나쁜 거예요 경기 위축이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경기 살려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 67% 지금 좀 더 높아져서 70% 정도가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정책을 찬성을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무역 마찰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의 2018년도를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까요 흔히 말해서 강경 발언을 하죠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중국을 억압을 하니까 중국이 별로 안 좋은데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화돼서 실질적으로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줘 버리면 그거는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율했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트럼프가 계속 언급을 해왔었던 내용이잖아요 트럼프 대전은 계속 중국이 미국의 상대국의 경제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코로나를 몰래 보냈다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피터 나바루가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문우신 같은 경우도 피터 나바루가 얘기할 때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라는 부분들을 중국에 떠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피터 나바루는 좀 오바했죠 좀 세게 얘기해 그래도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린 계속 무슨 얘기 하나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라든지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도 영향이 좀 있긴 했었지만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키웁니다 왜? 그 외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죠 최근 들어서 업종별 수만매가 좀 빨라지고 있고 그 안에 업종별 내에서도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이 축소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현재 0.5% 0.6% 정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승 종목 수를 좀 보면 코스피는 290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500개가 넘고요 지금 현재 상승 종목 수가 적어요 훨씬 적죠 코스피도 코스탑도 다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일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의 대형 주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 자체는 우리 예전에 튤립법을 얘기를 할 때 양파인 줄 알고 요리해서 먹었는데 그게 집 한 채짜리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집 한 채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 튤립 일반적인 돈을 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법을 깨졌죠 전반적으로 시장 대체는 지금 현재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단기로 딱딱 끊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식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유동성이 어저께도 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7월 달에 유동성을 푼다니까 그것 때문에 기반에서 또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상승폭은 크지가 않았어요 과거 같았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곧바로 수직 상승을 하는데 어제는 슈금슈금슈금이 올라갔거든요 꾸역꾸역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의 힘 자체가 많이 약화됐다는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4월 많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4월 5월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조금은 문제가 생겼죠 즉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동성보다는 펀더멘탈로의 흐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실적 발표가 납득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그마한 이슈 하나 가지고도 시장이 이렇게 오늘처럼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락 종목들이 더 많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지수는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여기서 강하다 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부 종목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만 찾아가면 되는데 저녁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던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게 파봤습니다 Tatatatat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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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